안녕하세요. 금일은 하나오션의 LPG 운반선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수주한 선박에 대한 사양 및 계약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한 척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선종은 초대형 액화석유가스, LPG를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며,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미주지역 선사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선사의 정확한 정보는 추후 입수가 되면 영상의 댓글 또는 다른 영상을 통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계약 금액은 척당 1억 2748만 달러 수준이며, 원화로 1764억 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LPG 운반선의 선가 수준은 1억 1,800만 달러로 이번 수준은 100억 원 이상 높은 가격의 수주를 한 것입니다. 선박에 적용된 환율은 1,383.7원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박의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2.4%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7년 1분기까지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4년 4월 25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선박의 수주일은 2024년 4월 16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사양을 살펴보면, 현재 정확한 사양은 공시가 되지 않았지만, 선가 수준을 통하여 추정이 가능합니다. 8만 8천 큐빅미터급 LPG 전용 선박의 선가는 1억 1,800만 달러 수준이며, 9만 3천 큐빅미터급 LPG, 암모니아 운반선의 선가는 1억 2,4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번 하나오션의 수주는 8만 8천 큐빅미터급에서 9만 1천 큐빅미터급 규모의 LPG 운반선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역시 관련 상세 정보가 입수되면, 영상의 댓글 또는 다른 영상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의 수주 LPG 선박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축의 모터를 연결해 발전함으로써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축발전기 시스템, 일명 샤프트 제너레이트, 하나오션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십 플랫폼인 히스사 등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오션은 올해 액화천형가스, 렌즈, 운반선 12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벨시시 2척, 암모니아 운반선, 벌레이시 2척, 벨지시 1척 등 총 17척의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수주한 금액의 총액은 약 33억 9천만 달러, 원화로 4조 6,992억 원입니다. 하나오션의 수주의 응원을 보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